안동시는 8월 한 달 동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집중 단속합니다.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 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습니다. 안동시는 불법 주차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자 8월 한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서 위반 차량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. 또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면 50만 원, 위변조된 주차 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지의 차량 번호와 자동차 번호가 다르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